한국 스포츠 경제 박찬욱 기자 개그맨 이경규의 따위림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근황을 전했다. 23일 이혜림은 인스타그램에 3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 이혜림은 사진 촬영 중으로 흰 스커트에 베이지색 민소매티를 입고 있다. 이혜림은 허리에 손을 얹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. 작년 말 이혜림은 신입사관 구혜령 출연을 위해 9kg을 강량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. 한편 이혜림이 출연 중인 mbc 수목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은 오후 8시 55분 방송... ... ... ...